자 이번 앨범 게임은 저번에 데모에 이어서 레지나 디블 8 빌리지 본편입니다 오늘 정식 출시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플레이하고 있는데 제가 플레이하는 방식을 기다리고 계신 장작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원래 이런 대작 장편 게임들은 제가 잘 안 건드리는데요 그냥 빠르게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엔딩까지만 딱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막 여러 편으로 올려서 시간을 질질 끄는 것보다 빠르게 엔딩 보고 썸네일 한 장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이미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형 유튜버 분들이 이걸 찍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심지어 이거 올라가는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도 즐겨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마을이라는 난이도가 생겼네요 데모랑 비교를 해봤을 때 스탠다드로 똑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바이오하자드 세븐이랑 스토리가 조금 이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동화가 미쳤네 아니 왜 엄마를 버리고 가 아 근데 되게 다른 게임인 것 같은데요 그래픽이 아 더러워 그걸 마셔? 어? 오 의외로 다 착한 사람들일지도 아니 어쩌다 바다까지 나갔어 오 다 신사적이야 그렇게 다 친절해 이래서 고정관념이 무섭다니까 어 어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네 다 신사적이었는데 이래서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로 본다는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려주는 동화에요 받는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된다니까 그럼 뭘 읽어주든 못 알아들을거 같은데요 기억을 못하네 아내가 와 근데 난 그런일 있었으면 그냥 저 여자랑 손절했을거 같은데 와 사랑의 힘은 정말 대단하네요 애단이 멍청한건지 책임감이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선 넘넘네 됐다 오 이제 되게 번듯한 집에서 사네 여기가 정문이고 올라가야겠죠 깼어? 자기 멋대로 해석하네 아빠 아는거 불편해요 아빠 아는거 불편해요 라고 얘기한거 같은데 여기야? 오 나 어떻게 한번에 찾았냐 오 이끌리듯이 왔네 여기 너무 이쁘다 다른사람이 하는말이었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텐데 애단이 한 얘기여가지고 납득이 가요 진짜 구해줄거 같애 자기야 어딨어 아 야 손을 국자로 때리면 어떡해 진짜 개념없네 응 local wine too but if you're gonna keep sulking all evening maybe you shouldn't have any you really have to stop worrying it's just finding you in Louisiana the pregnancy Chris moving us here military training it all happened so fast you know? well at least we're all together you, me, Rose now everything's gonna be seriously? think we can just forget about what happened in Louisiana? it happened so long ago I just I don't understand why you are so what? 뭐야? 미야 get down 어? 어깨에 끝마다 미야 아니 나 같았으면 한대 맞고 바로 쓰러졌을거 같은데 쟤는 모든 총알을 다 뚜드려 맞고 있네 근데 갑자기 뭐야 갑자기 뭐야 니가 누군데 아직도 안죽었어? 어허허허 총알 맞을때마다 반응하는데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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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안죽은거 같은데? 왜 이렇게 위기감이 없지? 크리스는 누구야 근데? 헉? 뭐야 애기는 тиров기 misery 에헉 하하 로즈 일단 서로 면식이 있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죠? 갑자기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우리는 바이오하저드 세븐이라는 전적이 있잖아 확실히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란 말이야 그런 걸 생각하고 봐야 돼요 뭔가 검사를 받았나 봐 와 타이밍 진짜 안 좋다 아 근데 내가 결혼해서 아는데 와 그래픽봐 부부끼리는 대화가 진짜 절실해요 대화가 단절되면 사소한 것도 엄청 커지고 대화를 하면 아무리 큰 일도 잘 풀어지더라고요 혼수도거나 스포하거나 설명충 되시면 바로바로 정리갑니다이 뭐야? 나 호송당하면서 무슨 사고를 당했나 본데? 어떻게 된 거야? 랏? 이... 이... 여기가 어디죠? 어... 적어도 두 명의 무장 병사를 동반할 것? 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리고 표적 제거 및 시체 수습은 뭐야 누구를 말하는 거야? 뭐 어차피 초반이니까 알 수 있는 게 당연히 없겠죠? 가봅시다 이 차 안에는 안 들어가지네요 가보자 달이 절뚝거리네 뭐 이렇게 딸깍딸깍 소리가 들려 차에서 나는 소린가? 와 그래픽 조졌다 진짜 아 이게 최적화를 한 그래픽이거든요 이게 최고 사양으로 돌리면 나 그래픽 카드 3090인데도 버벅거려 아 게임 나 혼자 게임하는 거는 괜찮은데 제가 원컴으로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한 대여가지고 방송 송출이랑 게임을 같이 돌려서 이제 방송에서 보이는 화면은 좀 버벅거려요 풀옵으로 돌리면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최적화를 진행을 뭔 소리야? 한 건데 와 그래도 그래픽 진짜 어마어마하네 여기 어디야? 아 아 그걸 또 비냐 이 붕? 욕하지 말고 화상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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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어 확실히 뭐가 있어? 어 이건 뭐야? 깃털이랑 피야? 뭐 짐승 소리가 나는데? 아 뭐 대헬? 아! 오! 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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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스러운 어마이! 이게 뭐.. 무슨 일 이거 오! 어 근데 계속 아웃라스트 2의 그 향수 가 워워 salty 진정 진정 얘가 화가 많이 났네 빨리 갑시다 어어? 방금 사람 엉덩이가 우야 역시 이 게임은 갓겜이었군 초반부터 엉덩이를 보게 될 줄이야 다리가 있네 뭐야 집이 있어 핏자국이 이어져 있네 여기로 좋아 여길 가지 말자 앗 제길 막다른길 무조건 여길 들어갈 수 밖에 없게 만들어 놨네 됐다 뭐지 되게 의미심장하게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이건 뭐예요 감자예요? 무슨 키위새들 구워놓은 줄 알았어 물 나와? 물 방금 잠군거 같은데 어? 오트리빈 이거 코 뚫어줄 때 진짜 좋은 약이거든요 근데 너무 애용하면 코가 망가진다고 하니까 적당히 씁시다 침대네요 아 깜짝이야 뭐야 집에 누가 있네 뭐 들어 있진 않겠지? 후 무서워라 왜이렇게 긴장시켜어 헉? 지하실이 있어 뭐야 어 뭐야 왜이렇게 쳐다보게 박제를 해놨어 미친거 아냐? 그리고 왜 플래시라이트는 자꾸 바닥쪽만 비쳐요 짜증나게 전방을 보려면 이렇게 봐야되잖아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 전방을 비쳐 바닥말고 일부러 시야를 좀 어둡게 하려고 이렇게 했나? 거지같은 제작진 누가 공포게임 아니랄까봐 뭐야 이거 예수님? 엄마 깜짝아 어 어머 누가 봐도 여기 뭐가 있어 자 긴장하고 열어봅시다 의외로 아무것도 없고 이제 뒤돌아보면은 뭐가 빡 쥐가 들어있었네 자 이제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네 여기에도 뭐 없는데? 아 이 고네 이럴줄 알았 아아 거 윗집 조용히 좀 합시다 아니 애들 키우는건 알겠는데 이정도는 아니잖아요 선 넘네 이거이거 윗집으로 올라가서 따져야겠구만 뭐야 이거 왜 여기있지? 어? 이거 다 엎어져있네 와 그 와중에 얘는 계속 서있네 대단하다 아 나이씨 주인공은 이런 상황에서 소리하나 안지르고 어 그새 날이 좀 밝았네요 그죠? 그새 날이 좀 밝았네요 그죠? 왜 해가 좀 떴어 뛰어넘기 그냥 전방키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넘어가자요 어디에 참 좋았는지 어디에 참 좋았는지 어디에 참 좋았는지 와.. 숲 그래픽 봐봐 보고만 있는데도 춥다 바야자드 세븐 때도 진짜 그래픽에 정말 많이 놀랬었는데 나중에는 현실이랑 게임이랑 구분을 못하지 않을까 말이네요 나 이 장면 어디서 본거 같은데 야 세븐에서도 도입부 약간 비슷하지 않냐? 어? 여기도 열리잖아? 아 이거 오픈월드에요? 가야되는 길이 왜 이렇게 많죠? 어? 일단 집부터 둘러보자 그러면 여기도 살짝 보고 알고보니 RPG 게임 진짜 그런가 아 아까운 계란 이렇게 던져놨어 엥? 자물쇠가 걸려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아이템 파밍이 가능하단 말야? 뭐야 이거 스트로 끓이고 있는 잠시만 집이 왜 이렇게 개판이야 어어? 저기요 아무도 없나? 어? 방금 뭐야? 어? 어? 어우야 나 거북목 거북목 어후 아이고 뭐가지야 여러분 허리 피고 게임합시다 뭐야? 아 나 방금 목을 너무 쭉 빼고 보고 있었어 하하하하 에? 누구? 아니 막 길이 막 계속 있어 아 이렇게 이어져있네 우리가 아까 이렇게 여기에서 뭐가 끌려가는 거를 우리가 봤고 집 뒤쪽으로 가서 여길 보고 있어요 어차피 길이 다 이어져 있으니까 천천히 보겠습니다 데모에서도 봤던 우물이죠 근데 도구가 없으면 이거 활용을 못해요 아 봤을 때는 뭐 아이템 같은 거 딸려올려 올라올 것 같은데 찡꽃! 하하하하 이건 뭐야 병아리들이야? 안 들어가져요 저기가 최종 목적지인 것 같기는 해요 주변을 조금만 더 둘러봅시다 여기도 넘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아 여기로 가야겠네 어우 이게 내가 보이는 시야에 따라서 맵이 점점 넓어지네 여기 못 가고 여기 못 가고 여기에 어 락픽 필요한 사물함이 있고 어 여기 지도가 굉장히 세세한데요 생각보다 여기가 일단 막혀있으니까 여길 먼저 보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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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겨있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위층에 누가 있나 얘 어떻게 여기 있는거지 흠 이게 뭔데 DBZ 흠 흠 흠 흠 흠 뭐..아..아무것도 없어 내가 지금 너무 맵을 세세하게 보고 있는건가? 나..나..나 계속 이렇게 플레이..할게요? 어..우리 플레이 방식 원래 이렇잖아 그냥 길 따라서 막 빠르게 빠르게 가면은 여러분들 막 너무 불안하잖아요 저거 안봐요? 저거 안보냐고요 왜!왜 지나가!왜 이 개색! 뭐야 이거..여러면서 머리야? 참 뭔가를 매달아 놓는거는 되게.. 좀..뭐랄까.. 아주 예전부터..아주 원시적인 방법이잖아 접근..금지 표시 여기에는 내가 이런짓을 하는 곳이다 가까이 오지마라.. 가장 공포심을 일으키는 원시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공동묘지 공방 재장 재장 재장이 뭐지? 뭔 소리? 여기도 잠겨있는데 집주인 행방물명으로 인해 봉쇄 봉쇄죠? 딱 봐도 여기는 집이 깔끔하네 누가 살고있는 것 같네요 열쇠 필요하고 이거 뭐야 이거 왜 덜렁거려 덜렁다크야? 아무것도 없네 어? 이거 우리 뿌꾸 이동장인데? 여기서도 강아지 키우나? 계세요? 조금만 힘을 주면 부서질 것 같다 조금만 힘을 주면 부서질 것 같다 조금만 힘을 주면 부서질 것 같다 일단 무기가 있어야 저걸 열지 일단 무기가 있어야 저걸 열지 이제 무기 주겠네요 먹었죠? 봉쇄죠? 구급려 태키를 눌러서 소지품 가방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벤토리가 크기가 이렇게 있네 어? 옆에 더 있네? 좋네 약간 디아블로 방식이죠 이런거 인벤토리 정리해야 넣을 수 있는거 뭐야 이거 기름사골국이야? 어휴 기름이 엄청 많네 확실히 사람들이 살고 있던 흔적이 있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귀에 귀에 뭐야 이거 뭐야 여기 건너편으로 못 아 뭐 뭐 나온다 이제 109로 나온다 허 아아 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 죽을뻔했어 오 총소리 듣고 아 괴물이 살고 있구나 그래서 애들이 다 긴장하면서 숨어있는거구나 인기척이 들려가지고 근데 방금 얘가 총 쏴가지고 어그로 지대로 끌었죠 어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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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다 큰일났다 오 총준다 총준다 대게 어허우 오 착해 착해 할아버지 친절해 어허허 어허허 아 이제 더이상 돌이킬 수 없어 어 할아버지 아 걱정하지마 너는 애단이라고 하하하 전혀 두렵지 않아요 어이구 깜짝이야 할아버지? 애를 애를 안고 죽은거야? 아니 위로 못 올라가나봐요 이제 머리 좀 치우실래요? 어? 저기 건너편에 뭐가 있다 저기 뭐가 있어 저거 뭐야 저거 숨쉬는거 아이고 어? 나 물렸는데? 야 손이 잘렸는데? 으아 괜찮아 이거 구급약 바르면 낫는대수 우리 그 산전수전을 다 겪은 애단 아닙니까 빨리 정신좀 차려봐 아 아 좀 무빙시지마 나 데모에서 단련 됐다 너네들의 허접한 무빙 따위 아 개 현란하네 당전하고 뭐야 그새 죽었어? 엉덩이 HP좀 볼까요? 아직 정상이네요? 어 이게 노란색으로 변하면 위험한거죠 바이오와자드7과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중요 아이템 가족사진이 있네요 가족사진 미아와 로제 사진 다른 도구가 필요하다 아니 그럼 데모에서 얘네들 죽였을때는 은꼬에서 아이템 나왔었는데 왜 없냐 거의 무너져있다 이 집이 아까 그 할아버지가 있던 볼트커터 좋구요 다른 데도 좀 둘러볼까? 아무것도 없네 화학 용해 화학 용해 이걸로 이제 조합해가지고 아이템 만들 수 있죠 약초 원래 보통 허브라고 하는데 왜 여기에서 허브라고 안하고 약초로 나왔을까 허브가 약간 바이오와자드의 상징적인 그 회복 아이템 아닙니까? 원래 허브였잖아요 왜 바꿨어요 쓰레기 똥게임 체인을 절단하는 공구 찰 찰 뭐야 나 나 손가락 다시 자랐어? 손이 왜 멀쩡해보이지? 확실히 에단은 정상이 아니야 여기 물가 따라서도 갈 수 있나 봐 대박 우우우우 오호 신기이 스읍 여기는 뭐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 나중에 불붙일 수 있을 것 같애 필이 왔어 저거 흰 은아 이템이라고 지도를 볼까? 이거 봐 표시가 안되있네 죄송합니다 장식인가봐요? 뭔 소리야 이거 아 이거 열리면 안되는데 어 다행이다 잠겨있다 그래 이제 집안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주변을 다 둘러봤고 아무것도 없다는걸 확인했으니 이거 다 될 수 있는거 같은데요? 꾸욱 아니아니 꾸욱 눌러 꾸욱 왜 막는거야 근데? 밖에서 뭐가 계속 들어오나? 무슨 소리야 이건 라디오 반응이 없다 소리가 나다가 내가 가까이 다가가니까 아 아이고 조심좀 해라 화학영애 아이고! 권총탄이야 안돼 그거 내꺼다 이놈아 아 어휴 됐다 생겼어 다행이야 뺏기지 않았어요 가져가는줄 알고 시겁했네 뭐야 위에서 내려와? 아따 애들 많네 어어? 야 이거 부술 수 있나본데? 잠깐만 얘네들이랑 싸워야되나? 아아 들어오지말지 뭐야 얘네 왜이렇게 냄새나게 생겼어 노숙자 사절 구빙좀 치지마 구빙좀 치지마 아아 머리 흔드는거 봐 오케이 어? 돈준다 야 한마리 잡으니까 다 도망갔어? 하하 겁쟁이들 어? 라디오가 루이자 아아 데모에서 봤던 루이자 집 그래서 우리가 루이자 집으로 갔군요 근데 이거 어떻게 가지? 막, 막혀있잖아 아 이거 이거 열면 되나 얘가? 아 손 아직 잘려있는 상태네요 어? 아 어떻게 근데 다친 손으로 이렇게 막 쓰냐 손을? 대단하네 쌍남자 여기 원래 막혀있지 않았어요? 아아 괴물들이 여길 밀쳐가지고 뚫어놨구나 잘했다 친구들 주변에서 계속 소리가 나네요 좀 그렇네 또 꼼꼼하게 주변을 둘러봅시다 이게 또 바이오하자드가 은근 진짜 되게 뭐라고 해야되지? 비밀장소가 많아요 그쵸? 보신 분들은 아실거에요 허투루 지나가면 안된다는 것을 뭐야 저거 야 미안해 아하 괜히 건드렸다 그냥 쳐다만 보게 할걸 맞고 있는거요? 잡았어 습격에서 살아남기 총알이 별로 없는데 어 뭐야 너 왜 몸에 몸에 뭐가 꽂혀있는게 아니라 등에 망치들고 있는거니? 엉덩이 죽으시고 아이템 주시고 두개골 수정 이거 데모에서도 나왔었던건데 보물이네 이거 팔 수 있는거 판매 소집 아잇! 막았죠? 총알 없는데? 이제 어떡하지? 아니 오반데? 야야야 잠깐만 이거 이거 잡으라고 있는 애들이 아닌데? 와 이거 끝이 없겠는데? 진짜? 아이템 한바퀴 돌아 와씨 이거 문 못닫아요? 오 오 애들 이거 잡으라고 있는게 아니네 빨간통을 공격하면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럼 저도 죽겠죠? 산탄총탄약까지? 그럼 산탄총은 어디있는데? 아저씨 저 죽어요 왜 18발이나 있죠? 다시? 최장전 여기 올라갈 수 있네 아이고 부순다 뭐야 뭐야 화살? 에? 에? 뭐 아 나 여기 아이템 파밍 다 안했는데 어떡하지? 뭐요? 놀라라 꺼져 내려가 이놈아 자 내려가 녹슨 조각 220원 아니 으악! 뭐야 으악! 야야야야야야 일로 아오 내려가야되나? 다시? 어떻게 해야되지? 으악! 으악! 일단 도망가볼까? 이거 진짜 끝이 없겠는데? 집을 넘어왔으니까 새로운 길이 지금 생긴거잖아 아 원래 있던 길로 다시 와버렸네? 아 저 반대편으로 내려갔었어야지 멍청아 근데 여긴 뭐에요?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샷건 오케이 오케 암 레디 하약 그래도 템 파밍은 꼼꼼하게 아 여기가 원래 진행루트가 맞나? 알 수가 없어 이게 맵이 너무 넓어가지고 어째구나 잠 못돼 으아악! 어허허 진짜 놀랐네 아 좀! 나 죽는거야? 나 회복력이 없는데 잠깐만 와아 아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이거 조합 어떻게 해 바르고 오케잇 뭐야 이건 녹선조각 먹고 와 근데 진짜 개판이다 게임 아 좀 와아 애들 망모네 어? 뭐야 이거 연출이야? 아 이건 연출이네요 아 나 이거 진짜 죽는줄 알아 뭐야 와 말까지 타애들? 와아 그럼 뭐 어떻게 해 야 이건 에단도 뭐 어떻게 못하겠는데? 죽어야.. 와 입냄새 와아 ac 으어어 예수님? 아닌데? 에? 약간 다크 소울의 노익장들의 왕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뭐야? 에? 갑자기 날 무시하고 갔나고? 에? 어? 물음표? 손은 언제 났니? 그냥 붕대로 감는거야? 평생 저러고 살아야 돼? 되게 잘 감았다 그 와중에 그러게 반지도 먹혔네? 어? 할머니다 데모 할머니 도전거절 달성한 지옥같은 마을 와아 도입부 진짜 몰입도 개쩐다 역시 바이오 하자든가 자 이제 다시 다시 돌아가서 천천히 파밍을 해봅시다 좀비들 다 갔으니까 어! 어? 오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호오오오오오오오오 그냥 갈 수 없지 이런 것까지 편집하라고 하면은 어, 우리 편집자들 정말 힘들거야 어차피 풀영상으로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올라갈거니까 여유롭게 보자고 아따, 과약도 있었네이 그냥 가면 큰일날 뻔했죠? 이 밑엔 다 봤나? 자아, 어 저기있네 오뚜기 부셔 부셔 관총탄이야 뭐야 이건 와아 저기도 뭐가 있네요 무슨 레버같은게 필요한 것 같고 아 이게 한번 지나치고 갈 마을이 아니야 여기 다시 와야돼 이런거 싹 보면요 지금 못본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 완전 극초반에 있던 잠겨져있는 저, 뭐야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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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 해야되네 요거, 요것도 아직 안 열었고 여기도 안갔어요 여기 마을 다시 와가지고 나중에 꿈이 다 봐야됩니다 자, 이 마을도 봐야죠 약간 본대 아니냐? 어떻게, 어떻게 찾아왔대 여기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에 아이템이 있을거 같애 이렇게 혹시라도 이제 제 유튜브에 새로 유입이 되가지고 어 이분 이분꺼 이분은 누구지? 이분도 바이오하자들 하셨네 한번 볼까 했는데 플레이를 이따구로 해 아 너무 답답해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아주 깔끔하게 다른 분의 바이오하자들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어 플레이 성향은 누구나 다르고 다양하자네 잠겨있어요 열쇠가 또 필요하네 여기 아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러고 할거에요? 할머니 심심해요 바닥에 낙서해요 여oz 여름 당면 아니 서 PhD 안전한 그지 너 아버지 아빠의 아이들 아이들 아 하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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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tom 아냐 at the village we have fallen into darkness. 그거 말씀하신다, the monsters? 카살 별에 eralds danger. 가슴살가 내려와. illegally. 어디야. 어디가. 마란다? 마란다. 각자 물을 받을 때. 가슴살가 내려와. 열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이 많은 어르신이셔 자주 웃어야 복이 오지 그지 머렌나 누나 빨리 찾으러 가자 이제 여기 열리나? 아 저번에도 열렸지 참 저번엔 여기 아이템이 있었던거 같은데 어 화학용의 위대한 아이칸이 오랫동안 전설로 내려오는 늑대결물이여 우리의 살을 먹으러 오겠지 우리의 살을 찢으러 오겠지 브이로 노트 파일을 찾을 수 있대요 오오오오 그림도 있네? 이런거 다 읽어봐야지? 이게 처음인가? 2월 9일 새벽 어딘가에서 평상시와 다름없는 조용한 밤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 크리스 레드필드가 우리 가족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내 눈앞에서 미아를 쏘고 로즈를 데려갔다 나는 기절했고 눈을 뜨니 눈 덮인 숲에 있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거지? 숲을 빠져나와 한 마을을 발견했다 그런데 어떤 야수들이 마을 주민을 공격하더니 끌고 갔다 그 야수들한테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나는 한 노파에게서 로즈가 이 마을 어딘가 했단 말을 들었다 그 녀석들이 로즈를 찾아내기 전에 내가 먼저 로즈를 찾아야 한다 파일 작전 브리핑 이거 아까 읽었던 것들이네 팁 노트 A와 D로 페이지를 넘길 수 있대요 도움말도 있네 간단하게 볼까? 이건 완전 기본 지식이고 성공적으로 막은 다음에 일정 시간 내에 스페이스를 누르면 적의 공격에 반격할 수 있습니다 오오 웬만해선 안쓸 것 같기는 한데 알로 재정전 회복 퀵슬롯 부술 수 있는 물체 보통 노란색 테이프로 되어 있죠 입구를 막으면 적의 이동 경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재료 조합 중요 아이템 보물 레일을 받고 팔 수 있습니다 조사를 누르면 여러 각도에서 보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노트 오케이 끝 보물 조사 아무것도 없어 평범해 근데 어떻게 뼈에 이렇게 수정이 맺혔냐 신기하네 이래서 비싼건가 송곳니와 날카로운 괴물이 결정화된 유물 으음 사진 와 나도 나중에 진짜 아이 낳고 그러면 결혼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품에 계속 가지고 다니려나? 그래 난 바깥에 나갈 일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사진 보면서 흐뭇해하겠지 그런 날이 올까요? 솔직히 나는 내가 결혼할 줄 몰랐거든 결혼한거 보니까 나중에 더 먼 미래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아이를 낳고 사진을 보면서 خ 하나씩 둘러봅시다 어 데모... 때와 같이 뭐 달라진거 없나 여기는 모... 짐도 잠겨있구 어 하얗겠네 반대쪽에서 잠겼고 수레로 막혔고 여긴 문이 고장나있고 우물있고 안열리고 부품없고 이제 여기로만 가면 되네요 마을과 마을주민을 지키고자 액막이 사냥을 바친다 이걸 부수는 자는 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뭔 역할이냐고 이거 잡으면은 난이도 점점 올라가요? 도전과절 달성 발견 그냥 히든 아이템인가? 용도를 알 수가 없네 일부러 활을 돋굳게 해서 뭐 어쩌자는거지? 약초 약초 막 그 다른 바이오아자드 시리즈의 버블헤드 막 이런건가? 아 에바야 이름이 너무 적절하게 나왔어 저런 드립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요새 공동묘지 가공소 로보톰이 코퍼레이션 100야? 이번엔 날개가 여섯 달린 태아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아 로보톰이.. 개인적으로 진짜 기대를 많이 했던 게임인데 내 스타일은 아니었어. 아 탈키미 형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이것도 빨리 리뷰 찍으셔야죠. 어디 호스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리나케 해서 빨리 리뷰 올리셔야지. 어? 이거 저번에 열렸었던가? 아 열렸구나. 안에 들어와 보니까 기억이 나네. 아침부터 일곱시간 했어요? 와 고생하셨네. 아 근데 그 아직도 엔딩을 못 봤어요? 헤에에에엥 엄청 긴가보네 이거? 여전사 도들새김조각 마을의 재앙이 도래하면 도들새김조각을 찾아라. 하나는 교회에 다른 하나는 루이자 집에 있을 것이다. 데모와 똑같죠? 아 파밍병 걸려가지고 모든 지역을 다 보느라. 와아 그럼 나도 그 사단이 난단거잖아. 저, 저도 되게 꼼꼼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타자기를 사용해서 진행내용을 저장하십시오. 오오! 여기 세이브가 생겼네요. 베모랑은 다르게. 그렇구만요. 그래서 메탈캠실 제가 좋아해요. 제가 메탈캠실 리뷰는 다 보거든요. 여기도 잠겨져 있겠죠? 열쇠 필요하고. 자 닫혀있던 반대편으로 넘어왔어요. 교회를 통해서. 아아 여기네. 왔네. 큰일났네. 이게 밀가루를 때리면. 연막 효과를 얻는대요. 어 방금 이렇게 약간 하얀 구름 같은게 있었잖아. 저 사이에. 애들이 나를 인지하지 못하나봐. 아 이고! 총알. 지대.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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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 하나 깔아볼까? 지뢰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는 모르겠어. 내가 안 쏟아가지고. 데모 때도 먹었었는데. 뭔 소리야. 일단 얘네 안 건드리고 갈게요. 싸워봤자 개소낸거 우리 다 알잖아 이거. 얘네 계속 나오거든? 또 한 마리 한 마리가 쉽게 죽는 애들이 아니어가지고. 진짜 막 몰려오지 않는 이상은. 따라해 가겠습니다. 아이스바라시스 베이베. 여기 열면은. 저쪽 집에서. 바로 문을 열어주죠. 들어가 들어가. 어 데모 때는 손이 멀쩡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에선 손이 잘려있네. 흠. 흠. 내가 아싸인걸. 간파하고 말았나. 엄청난 녀석이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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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데모를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거 막 스킵하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봤던 거여도 또 봐. 다. 파밍할 거 없고. 넘어갑시다. 흠. 우물은. 여전히 작동 못하고. 그건 총. 탄약. 흠. 탄약은 은근. 후아하게 많이 주는 것 같애. 나중에 조합도 할 수 있잖아요. 화약 먹고. як public. 눈. 하아아 Agiing. 뭐. illusions. 왼쪽에서 잠긴거 같다 그래 내가 데모해서 여길 확인을 못하고 그냥 강제로 집으로 들어가져버려가지고 음에나 속이 상했는지 할아버지 빨리 들어와요 주인공 멘탈보다는 긍정적이야 롤하면 아주 잘하겠어 아 이런 인성의 소유자도 롤을 하면은 갑자기 인성 파탄자가 된다고? 맞는 말 아 어 그러세요 좀만 기다려봐요 저 아이템 파밍 좀 마저하게 볼게 없네 들어가자 아 뭐? 누군가가 와나가? 아마도 아말라. Louisa! 아말라, 나는 엘레인아! 잊지 마시지. 너의 몬스터들이. 유리안, calm down. 누구야? 아말라. 뒤뒤. 아버지. 아말라, 유리안, 이리와 함께. 아말라, 이리와의 blood.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내 아버지에 죽을 수 있는 곳. 그가 내 문제는. 뭐지? 아... 저 착한 아주머니 난 얘가 진짜 뭐 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 와 근데 진짜 그냥 성녀였어 루이자누님 어... 누나... 고마워요 저장이다! 저장 소리 되게 좋다 가축 대리 또 당했어 이대로 겨울을 넘길 수 없을 것 같아 행방불병에 대한 어니스트도 다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 나도 미라나님 우릴 버린 걸까?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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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의미 없죠 오지 않겠습니다 아... 뭐라고 하는지? 외국인들, 너희 모두 죽여놀다! quiet! Anton! 그는 레온ardo와 엘레인아! 우리 자신이 괜찮은 것 같다. 고맙습니다, 에탄. 앉아볼 수 있겠다. 이 모든 것이 남아있어? 모든 곳에서 남아있어? 모든 것이 남아있어? 모든 것이 남아있어? 아무 하나 남아있어! 아는 없애인 인사 아는 짜렁이 멸치 아는 갈등을 아는 질렁이 아는 남은 거에 아는 고생이 아는 거에 아는 거에 아는 거에 아는 거에 안 좋은지 그저 그저 아는 랩끄 손으로 부인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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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모두 죽을 것 같다 그녀의 남자들처럼 럭셔너로 럭셰닷! 충분해! 이 집은 내 가족을 지켜보게 되었고 술을 못하거나 여러분 모두 여기가 다가오고 여기가 다가오고 다가오고 누구를 말해 여기가 무슨 일이야? 진짜 생각해보니까 남의 집에 와가지고 뭔 짓이야, 쟤는? 불러서 왔으면 조용히 있어야지 우리 모두가 다가올 것 같다 좋은 생각이야 와 얻어 자연스럽게 뒤에 아싸 되는 저 성님 말 가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의 자리에 대해 말하는 이 모든 걸 저에게 기도할 때 우리의 자리에 대해 말하는 우리의 lines 우리의 의미가 더isches 우리의 육회에 대해 전원을 받게 될 것과 우리의 시원은 링을 받게 될 것과 우리는 연단을 받으며 우리의 삶을 받게 될 것과 생명과 죽음으로 그로리 마더 미란따 이제 술이 준비되네 도와줘, 엘레인아 그 목요일 내가 처음 들어봤는데 그레이브웨어 그랬어? 나 기억이 안나 그 대모 할머니 말하는거죠? 그 대모의 한의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지지되면 우리에게 지지되면 아, 안돼, 제발 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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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안 쏘겠습니다 아 악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익 도와줘요 딸 도와줘요 딸 완전 묵사바를 내놓고 조사하대 난 딱 아버지가 괴물이 됐을때 난 얘가 결단을 내린줄 알았어 쟨 이제 내 아버지가 아니다 다 죽여놓고 미안하대 근데 멘탈이 나갈만도 하다 멘탈 좀 추스리고 있어요? 파밍좀 하게 가능하면 좀 천천히 저기 시간을 주세요 아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똥겜 아 따뜻해 좋다 캘프파이어도 하고 어? 무슨 약초가 여기 숨어있냐?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아 여기도 없네 여기도 없네 뭐야 이게 돈이야? 500원 500원이 왜이렇게 부피가 커 필요하면 키월더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사용하세요 기월더 어디있는데 이 자식아 여기 있지 트럭 열쇠 아이템을 자세히 조사하면 새로운 단서를 찾을수도 있습니다 단추 따구요 드라이바 아아 플라탄 종타냐 기장전 얍 가자 트럭 열쇠 옆에 탄거지 지금 야 근데 문도 안달려있는데 엑셀 밟기 뭘 붙었는데? 차에 어 오 오셨다 아이고 아아 쓰러진다아 에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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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에어여 아 갈판라니 생겼죠 올라가고 아 빨리 아 좀 비켜봐 왜 이렇게 걸음이 느려요 이 사람아 나 먼저 가 이렇게 아 당신 바이오 화자들 세븐이라는 게임을 안 해보셨군 내가 거기 주인공이었어 아이고 가족이란게 뭔지 아이고 제발 이라고 얘기해봤자 떨어질건 우린 전부 다 알고 있죠 데모를 봤으니 자 점프 한번만 해봐 제발 점프 아아 데모랑은 스토리가 다르길 바랬는데 꿈도 희망도 없네 제작진 나쁜 놈들 자 뭐 간사람은 이미 가버린거고 파밍이나 합시다 뭘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파밍해야지 할게 없네 나가자 아이템이 없는 곳 따위 필요없어 야 야 아우 손 손 안아파 아우 역시 애단 강하군 문 열어주세요 안열리네요 여기 아직도 안열리냐 여기 아직도 안열리냐 아아 여기가 차로 박았던 곳이구나 여기가 안열려가지고 브라이바 허를롤롤롤롤롤롤 책임 조각을 엎고 다시 나가 웬? 아 저 애가 그 그 아까 맨 처음 문 열었을때 샷건 들이밀고 있었던 그 애네 마덤 마렌다가 쟤를 죽였어요 어디갔어 시체 분명히 이 부근 이었는데 야 개가 떨구는 샷건 먹어야돼 사라졌어 시체가 없어 메모 할머니 어 무시 많이 웃으세요 할머니 오래 사셔야죠 여기 아니고 여기죠 이런 간단한 퍼즐까지 굳이 우리 손으로 해야되는 이유가 뭐야 여기까지가 데모의 끝이였나 그죠 우어우우 지금부터가 본편입니다 여러분 물에도 빠져보죠 한번 막 이러는데 아이템 있을 아 뭐야 안들어가죠 실망이야 여기도 못 가지네 뭐야 별거 없는데요? 여기도 안 가지 들어가보자 여기 문 열자마자 이제 뒤통수 빡 맞고 어떤 방에 그, 깨, 방에서 깨어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두 번째 데모에서 집 안에서 기절한 상태에서 일어났잖아요 분명히 지금 뒤통수 맞을 각이거든요 이거? 레버가 있네? 잘, 잘, 잘 뭐? 누군가 없냐 너는 꽤 터뜨리네 터뜨리네 너는 누구야? 오, 너는 아니잖아 더 나아 와아 헐 나 아이템 파밍 안 했는데! 아아아아아아악 아 나 끌려간다 아 근데 얘는 뭐야? 무슨 능력이야? 인간의 범주를 벗어났는데? 진짜 매그니톤가? 엑스맨이 여기서 왜 나와 그 부분은 재미있는 것 같다 저한테는 저한테는 모든 분들을 즐기고 있어야 한다 으흐, 정말 고쥬 밥과 서크스에 대해 뭐지? 그 사람의 흥미로운 장면이 그 사람의 흥미로운 장면이 그 사람의 흥미로운 장면이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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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논문을 듣고 어떤 분은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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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제 결정을 만들었다고 어? 왼쪽에 있는 저 커다란 팔척귀신같은 누나가 마린다가 아니네? 저 뒤에 저 원같은게 있는 애가 마린다구나 어? 마린다의 힘이 엄청나네 라이큰스! 그리고 젠틀맨! 어? 나를 알아 그리고 이제 게임을 시작해! 어? 날 알아 아니! 도망쳐야돼? 다시 백아들 벌 망설여? 뛰어내려? перв 와아씨 야 그 상태로 어떻게 해? 에이, 하! 얘네들을 라이칸이라고 하는 거 보니 오?! 예수님 닮은 애 떠나왔다 잠시만요 와... 저걸 맞았는데 사, 살아있네? 와... 바로 내... 내가 맞았으면 몸에 대해 다 불어스럽던.. 으아앗! 와 피했어 피했어 역시 에단 얘도 솔직히 사람만 아니야 어어? 오 쉣 빨리 여기 부셔 내려 아이템 없지 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 다른 데 좀 더 보고 올까? 이거 갑자기 확 내려가는 거 아니겠지? 아이템 어 이거 부술 수가 없네? 으으아앗? 아이템 죽고 아아아아아악 죽었네? 다시 시작 아 이거 진짜 못 집어요? 아이고 어? 어? 먹었어 먹었어 이것도 주워 아이고 먹었어! 다 먹었는데! 어떡해! 어떡해! 우와 대박 여기 구석진 곳이 있었어 와 여기에서 손을 뗄 생각을 하다니 와 역시 에단 아 이렇게 위험하게 아이템을 먹을 필요가 없었네 아 나 괜히 목숨 걸고 먹었어 아 여기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먹으면 되는 걸 와 근데 나 아이템 아까 집었었는데 왜 다시 아이템이 있죠? 허어 아이템 더블 좋은데? 이렇게 먹는 미친놈이 있을 거라고 제작진이 생각을 안 했나봐 그래서 아이템이 다시 생성되게끔 만들었나본데요? 아이템이 복사가 된다고! 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아이템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네요 자 여기 아까 파밍을 안 했었는데 어 뭐 근데 별거 없었네 레버나 당기자 덜렁다크야? 공포버전 덜렁다크 공포버전 덜렁다크 오 뭐야 실제 사람이네요 헉 소압인 줄 알았는데 어? 와 그 와중에 허브가 자라고 있네 여기 대박 어? 어? 데모에서 봤던 친구인데 여기에서는 초면이네 돈만 있다면야 자 일단 팔자 두개골 수정 하나 와 가격이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보니까 사무라이 엣지 알버트 웨스커가 남긴 생체병기를 상대하기 위한 기술이 채용된 강력한 커스텀 권총 트라우마 패기를 하고 이제 DLC 추가 그 컨텐츠가 있는데 우리 장작분들께서 선물을 해주셨어요 무기 악세서리 미스터 라쿤 장착하면 대롱거리는 악세서리 버블헤드야? 와 와 진짜 너무 싫다 와 이 총은 강력한가? 200원밖에 안하니까 사기는 하는데 어? 락픽이 있어 한번 사용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왜 왜 무료지? 어? 무료가 좀 있네 와 30발을 무료로? 와 15발을 무료로? 5발이네 와 와 진짜 싫어 아하하하 어 진짜 싫어 세상에 메뉴에서 산탄총 탄약을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한다 일단 뭐 우리 장작분들 성의도 있고 어 공짜니까 와 진짜 아 이게 뗄 수 있냐? 무기 악세서리 원래 상태로 안되고 어 못되네 와아 평생 평생 달고 가는겨? 와우 가자 아아 오 뭐야 여기가 여기네 데모에서 내가 약간 정문같이 생긴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바로 여기네요 여기로 들어왔네 우리가 성을 아이템 상자죠 여기 못 열어? 여기 못 열어? 열리네? 뭐야 넌 반대쪽에서 잠긴 것 같다 반대쪽에서 잠긴 것 같다 우리가 아는 공간이니까 데모에서 봤던 잠시이기도 하니까 여기 안에 아이템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네 일단 좀 보자 흠 뭔 소리야 여기에 그 뚱땡이 있지 않아? 없네? 지금은 없네요 여기다 뭘 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있네요 저장부터 합시다 오 이 우클릭을 누르고 이렇게 찌르는거랑 그냥 휘두르는거랑 다르네 마음을 잃어버린디 천사에게 에? 뭐야 갑자기 상호작용이 오 오 오 오 오 이 파리는 worthy of a 그래서 얘네 이름이 뭐냐고 폐흥 누나에요 지금 자기를 자요 이곳에 뵈는? 그곳에 뵈는? 와, 그곳에 뵈는 Ethan Winters. 그곳에 뵈는 이쁠의 슬프로가 없었다고. 그곳에 뵈는 이곳에 뵈는? 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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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뵈는? 네, 고맙다. 네, 고맙다. 흠.. 으흑.. 시작이 좀 일어났어 그럼 빨리 죽여라, 어머니야! 근데 내가 그 분을 잡았다! 이제, 이제, 아들아. 먼저, 제가 어머니의 미란더에 대해 알려줄게 근데 나중에, 뭐.. 모두가 충분할 것 같아 보름아! 아니! 야, 얘 난 너무 순순히 당해 주는데 Oh,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Ethan Minters. Wait, what? What are you doing? . 시점 이동. 아으, 진짜 아프겠다. 계속 찢어지고 있을텐데 손. 아, 으, 아. 이거 뺄 수 있어? 으악!!! 아, 그냥 찢었어! 으으으아악!!! 아으으으아악!!! 와 너도 정상은 아니야 손 다시 자라냐? 자라진 않네 야 손 떨리는거 봐 와 그 와중에 다시 멀쩡해져서 제대로 권총을 잡고있는 모습 확실히 정상은 아니에요 이 친구 여기서부터가 이제 데모의 시작이네요 그죠? 잔을 먹었구요 아니 먹은김에 뭐 이런것도 다 가져가 왜 왜 잔만 가져가? 어? 이 촛대도 되게 비싸보이잖아 이런거 다 가져가서 팔아 그 상인한테 이해가 안되네 뭐야 어? 오 점도둑 도전과제 달성 오 오오오오오오오 락픽을 많이 사둬야겠다 그리고 어느새 인벤토리가 이렇게 많이 찼데요 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보관하는거야 하긴 오오 됐다 총알이 너무 많으니까 야 이거 특전팩이냐? 이거 DLC 산 사람들은 가방을 이렇게 따로 소지가 가능한건가? 이게 이런게 있을리가 없을거 같은데 그치 않아요? 엥? 뭐야 이거 확인 아이템을 버리시겠습 아니요 아니요 이거 버리는거였구나 임시 가방이 아니라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삼십발을 그냥 버릴뻔했네 어휴 세상에나 깜짝 놀랐네 어우 땀나 반대쪽이 잠긴거 같대 폭년에 기뻐하는 아가씨들 이어역 안녕 쥐들아 이번이 두번째구나 흐읍 오오오오 이거 부서질줄 몰랐는데 부서지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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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걸? 이 상자 뒤쪽에 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지하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치워질라나? 기억만 해둡시다 눈 얻어야지 눈 단지 여기서 바로 떼자 그냥 됐어 퐁셔 소정조각 아주 좋구요 뭐야 중요한 아니 중요한 부분을 가려줘야되는 갑옷이 여기만 뚫려있네? 핫! 이러면 죽는거 아냐 자 아이템은 다 찬거 같은데요? 아이템 정리 정리가 안돼 지금 정리가 된 상탠가봐 자 졸음 열렸다 아 여기가 여기군요 왜 데모를 했는데 기억을 못하니 멍청아 내 천사에게 가면을 씌우면 되죠 어? 그럼 이제 뚱땡이 다시 들어왔나? 어? 들어왔네 당신의 Punk wife 다시 만나요! 주님, 왜 여기가? 어디가 있는지 구경을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너희 아날로 찾으신 분? 아니 만약 그녀의 가슴이 이리와 그녀의 카소에 그녀의 롬을 그녀의 자리에 그녀는? 다같이? 다같은 것 같다 왜 그녀는 그녀가 드미트리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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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라 드미트리스쿠네요 이름 왜이렇게 어려워 이씨 자 아까 주스는 수정조각과 검붉은 와인잔 드미트리스쿠 부인 아 그 팔척귀신 누나가 드미트리스쿠구나 드미트리쿠스 자 돈이 좀 많이 생겼네요 이제 이제 산탄총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사면 그 전에 7870원 그래 이거 사는게 제일 맞겠다 이거 사자 나머지 돈은 좀 아껴뒀다가 사 자 잠깐만 나 아이템 너무 많지않아 탄약 30발 이거 하나정도는 팔아도 될거같은데 이거 너무 미련하게 갖고있는거같아 이거 좀 팔자 혼종탄약 30발 그래 봤자 450원이네 되게 짜게 준다 이거 이 총도 팔자 185원이나 주는데요? 잠깐만 권총 뭐가 뭐가 더 좋냐 이거 아까 공짜였잖아 근데 아 아니구나 이거 아까 돈주고 산거지 권총 뭐 뭐야 이거 왜 팔 뭐야 이거 왜 13000원이야? 자 사무라이 엣지랑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연사속도 데미지는 조금 높고 연사속도는 약간 낮고 재장전속도도 약간 낮고 탄창 용량도 낮네요 데미지가 아주 살짝 높다 정도? 일단 이거 커스터마이징이 안돼요 초반에만 쓰고 갖다 버려야되는 요인가봐 왜그런거지?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단축키 2번으로 지정을 하고 이게 왜 왜주는거지 이거? 야 근데 뭔가 되게 자괴감든다 어떤 스트리머는 벌써 이거 다 엔딩 완벽하게 보고 스피드런 영상 연습하고 있던데 어휴 난 뭐 이거 잘하고 있는건가 모르겠다 이것도 많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위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위부터 한번 싹 둘러보고 가죠 먹일까? 하얏 데모에서도 봤던 수상한 엘리베이터 어 500원 하지만 눌루.. 눌려지지 않죠 전기가 안들어와서 돌아가고 이제 올라가볼까? 화면 찾으러 가야지 화면 찾으러 가야지 와 엄마 그래픽 와아 씨 진짜 지리는구먼 근데 뭐 히든같은건 없나? 열었다 여기 아까 우리가 왔던데고 앞내용은 데모하고 똑같나요? 거의 그런거 같애요 아이템 위치도 똑같은거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거를 엥? 조사 엥? 왜 조사할 수 있는거지? 이미 본편 나온거를 그냥 살짝 맛보기용으로 만든게 데모인거 같애 반대쪽이 잠긴거 같다 아 왜 아무것도 없는데 서랍을 상호작용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거야 심지어 하나만 열 수 있게 빡치네 자 여기 올라갑시다 어 여기 희뿜이가 뒤에서 쳐다보다가 빵터진 곳이다 여기 아아 흐흐흐흐흐흫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으면 데모 버전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 아 이런거 깨트려도 돈 나오네? 와... 비싼 항아리에다가 돈 보관하는거 봐 아무도 저걸 부술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겠니 이건 안부서지냐 까비 왜 이런곳에다 항아리를 둔거지 아이템창은 아직 여유가 좀 있군요 반대쪽에서 잠긴거 같다 아이씨 이 틈을 못들어가? 참 일단 건너편을 보고싶은데 나 뭐 집었어 방금 뭔지도 모르고 있어서 집었어 아르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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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없구요 아무것도 없구요 권총탄약 다섯 발 있구요 눈가를 따 열어주고 이제 벌레 소녀가 나오잖아요 절대 총 한방도 쏘지말고 아으 아파 다섯 발 있음 먹을 수 있는거 아무것도 없어 여기였구나 여기로 오면 이제 더이상 안좋아오죠 오늘이 성현상이 일하는 첫날이었다 힘들다 이상하다 도망치고싶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데모에서 보세요 읽기 귀찮으니까 도망치고싶다 역샘 조각 팔청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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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옹 앙냥이 잠겨있고 잠겨있고 저번에, 제 아는 동생이 뭐, 다른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의 동생이 전화를 받는데 이제 나랑 신분이 있는 걸 아는 거야, 그 동생이 그래가지고 뭐 전화하는데 뒤에서 엉덩이 반세! 이러고 소리 질렀대요 아이씨, 총으로 쏘자 87발? 와... 저번에 데모에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애들을 다 못잡았었는데 여러분, 전부 다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여기 제대로 못 봤었죠? 엉덩이 만세 검붉은 피가 말라붙어있다 고문기계들이 굉장히 즐비하게 노예군요 고문기계들이 굉장히 즐비하게 노예군요 아이템 같은 거 없나? 와 근데 실제로 이런 고문기구가 쓰였다는게 와..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여기 어떻게 앉아? 어휴.. 이 고통을 어떻게 버틸까? 앉는게 아니라 앉히는거죠 그..으..지 그건 맞는데.. 참..사람은 정말 잔인한거 같아요 한번 잔인해지기로 마음먹으면 정말 끝없이 잔인해질 수 있는게 사람이지 않을까 적합 이리나 미아일라 루이스 잉그리드 부적합 뭐가..뭐가 부적합하다는거야? 이건 뭔데 가려져있지? 흠.. 자 이제 슬슬 나올겁니다 잔 몹이 자 이 총의 위력을.. 이제 시험해볼 때가 왔어요 이 총 아직 한번도 써본적 없죠 이게 위력은 낮아도 특정 감염체들한테는 굉장한 살상능력을 가지고 있는 총이란 말이야 이리나 식욕왕성 미아일라 식욕왕성 식욕왕성 잉그리드 불안정 이따금 각성한다? 음? 아 깜짝이야 이게 뭐야 사람이 아니네 뭔소리야? 뭔소리야? 봤던데구나 제끼요 아저씨들 구철조각 각 방마다 이제 아이템이 하나씩 나오네요 너무 좋당 소리는 들리는데 모습은 안나오니까 쇳조각 이게 뭐지? 처음보..아이 깜짝이야 처음보는 아이템이 있네? 조..합 녹슨조각 화학영액 화약 중요 아이템 보물 쇳조각은 지금 어 여기 하나 있네 쇳조각 이것도 조합 아이템인가봐요 폭탄같은거 만드는데 필요한건가 어 이제 슬슬 나온다 들어와 어 왔어 술먹었어? 와! 야 칼 들고오는건 반칙 구지 인마 누웰 핫 오케 죽었어 오케 죽었어 오! 뭐야 시체가 아 근데 확실히 데미지가 별로야 비밀장소가 비밀장소는 아니고 샛길이 있네 더 있어? 더 있어? 벌써 30발 썼어! 아 내 총알 어쩔껴 어엉 파이프 수류단 솔직히 얘네 다 잡으면서 가는거 미련한거 저도 알거든요 근데 난 주변을 너무 둘러보고 싶어가지고 들어와 들어와 뒤에서 더 나오고 그러는건 아니겠지? 뒤에서 더 나오면 저 도망가겠습니다 이거 무한히 리젠된다는 뜻이니까요 이거는 그냥 파이버보탄이 더 낫지 않을까?? 제대로 날렸어 다 죽었어? 아 죽었어? 허어 인그레이드모가리 이거 보물이겠지? 인그레이드모가리 동물의 뼈로 만들어진 목걸이 악마를 내쫓는 데 사용되었다 확인 좀 해볼까? 오오 역시 잡다보니까 좀 귀한 아이템을 주기도 하네요 오오오 이건 귀하군요 뭐야 여기 똥 싸는 데야? 화장실도 아깝다 이건가 뭐야 안쪽에 아이템이 있어? 아직도 괴물 소리 들리는데? 여기 바로 옆에 있잖아 아니네 이미 잡았네 야 무슨 좀비가 칼을 들고 와 오! 칼 떨궜어 내꺼 아 왜 칼도 독스러용 쓰레기 게임 자 이제 벌레 누나가 또 나올거에요 어? 아닌가? 어 이 당시에 데모에서는 벌레 누나가 나왔었거든 아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잠겨있죠 못들어갑니다 잠겨있죠 못들어갑니다 잠겨있죠 못들어갑니다 여기서 나오지 오 철창을 막 통과해서 오네 주워 빨리 왜 돈을 어? 아하아 아아 와 렉걸리는거 봐 아앙 아앙 아 근데 왜이렇게 뭔가 이 연출이 되게 섹시할까요 여기 빌런들 다 일부러 섹시하게 만든거 같은데 ㅋㅋㅋㅋㅋ 여기서 이제 대본은 원래 여기서 끝나죠 햇빛! 그치! 어? 죽는거야 벌써? 햇빛이 아니라 그냥 바깥공기.. 으악! 아 이제 총알이 통하는구나! 아니 내 아픈거 같은데? 오오오! 아악! 아깍씨! 잡기공격 진짜 성가시네 쏠려주고 아 저리가! 오 밀었어 오오! 긴박한 상황 오 점점 굳어간다 엉덩이 어? 부서지는데? 엉덩이가 약점이었군 역시 상반신 수정 아 바깥에 공.. 난 태양이 약점일 줄 알았거든? 그.. 뭐더라 이거? 메모장 열려면 어떻게 해야되지? 메모장 여깄다 노트 보면은 어 여깄다 저녁식사 시간에 아가씨들이 덥고 답답하다고 불평을 하셔서 내가 창문을 조금 열었는데 아가씨들이 일제히 닫아! 당장 닫으라고! 라면서 소리를 지르셨다 데모에서 봤던 쪽지죠 지하 저장걸로 끌려가서 다신다고 못하게 될까봐 너무 무섭다 이게 햇빛 때문에 그런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바깥 공기의 이 차가운 기운에 닿으면은 얘네들이 얼어붙는 것 같아요 벌써 3명의 3명의 딸중에 1명이 죽었네요 저보다 되게 비중이 없네? 오래갈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아 손 상근 이스 버즈니니아 어! 이거 그거다 비싼 와인 꽂아야되는거 어? 또 한 명이 지하 저장고로 끌려갔다 그 여자애는 단지 스프를 조금 흘렸을 뿐인데 모두가 다 알고 있다 지하 저장고에 한 번 끌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피를 뽑히고는 저주받은 영혼이 되어 지하를 떠돌아다니게 된다 내가 그 애를 발견했을 때 뼈와 가죽만 남은 그 아이는 썩은 쥐의 시체를 뜯어먹고 있었다 헉! 다음에 또 누구 자리가 될지 아니 그렇게 복지가 구린 곳이면 이런 어? 빠져나와야되는거 아니야? 이미 들어온 순간 늦은건가? 으앗! 이건 뭐예요? 뭐야 이거 개야? 어 이거 갠가봐? 으으! 간단한 자물쇠가 달려있다. 락픽 좀 주세요. 락픽이 너무 아... 이게 뭐지? 탭으로 소지품 가방을 열어 무기위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부품 장착. 권총에다 할 수 있네? 맞춤형 부품. 위력이 크게 증가. 플러스 30? 그럼 이제 이걸 써야되겠군요. 이거 갖다 버리고. 이거 이제 쓰레기죠? 연사속도, 재생전속도, 탄창용량, 위력. 전부 다 떨어지는 개수라계무기. 근데 왜 이런걸 굳이 트라우마 팩 보너스에 넣어준걸까?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 총 어디다 쓰라고. 나중에 팔아야겠어. 단축키 1번. 2번. 후반에 겁나 쎄지는거 아니냐고. 모르겠다. 어! 락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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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 열면? 목각 천사상. 이게 뭐지? 아 이것도 황금 아이템이네. 나무를 정성스럽게 깎아서 만든 천사상. 이게 나무라고? 어 나무 맞네. 와 나무 재질 느낌 딱 나게 진짜 잘 만들었다. 그래피. 아 진짜 그 재질을 표현하는게 정말 쉬운게 아니거든요. 이런거 보면 정말 너무 신기해요. 근데 여기가 어디죠? 어? 아 또 열쇠가 필요해? 뭐 많으면 다 열쇠래. 오! 창문을 다 열 수 있구나. 다 열어놔야지. 걔네들 가까이 못 오게. 어 뭐야 다른건 다 깨지면서 이런건 안 깨져? 실망이야. 아이와저도 실망이라구. 열었다. 어.. 여기가 어디지? 아아! 계단 올라가기 전에 정문이구나! 오케이. 그럼 이제 와인을 꽂으러 가봐야겠죠? 근데 그 와인을 꽂아야되는 장소가 어딘지 까먹었죠? 아마 2층이었던걸로 기억하죠? 하지만 상점을 먼저 들러야겠죠? 오늘도 뱃살이 아름다우시네요. 일단 판매할 수 있는거 전부 다 팔고. 두개골 수정. 상반신 수정. 5,000원? 잠깐만. 이걸 제대로 본적이 없거든? 가슴에 보석이 박혀있네. 드밀트리스쿠 부인의 딸이 결정화된 유물. 헉! 얘도 이걸 노리고 온거지 않을까? 저 상인도. 자 이렇게 다 팔면 10,900원? 예에에에쓰. 그리고 사무라이 엣지 팔구요. 이걸 이렇게 빨리 내놓으실 줄 몰랐대요. 저 무기마라는건가? 어 이거 다시 살 수 있게 만들어놨네. 모르겠다. 나중에 살 수 있으면 삽시다. 그리고 저격소총탄약. 지뢰. 일단 커스터마이징부터 먼저 할까? 산탄총 맞춤형 부품. 연소속도가 크게 증가한다. 일단 튜닝 아이템부터 먼저 삽시다. 어 총알이 부족한건 아닌데. 예에쓰. 이것돈. 오우 예에쓰. 총알 짱짱 많이 누르샤요. 나머지 돈으로. 위력이 참 비싸네. 연소속도. 찬창 용량. 나중에 하자. 좀 애매하니까. 포장. 자 이제 올라갑시다. 와 열여섯 발 장전되네. 여기서 정면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면은. 쩌개니스 버젠에이아. vocês. 응? 정원 열쇠 열쇠가 무조건 나와야지 와 와 강철보다 단단한 와인병 이거 뭘로 만든거야 근데 정원 열쇠요? 야, 잠겨있는 곳이 이렇게 많은데 포도밭 지하는 일단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진짜 2층이 있네? 1층, 2층 옥상, 꼭대기, 지붕 지붕까지 올라가야 돼? 어? 정원 열쇠라고 표시가 돼있네요 식당으로 가면 될 듯? 오케이 이렇게 해서 안녕히 계세요 하하하하 돌아서? 여기로 나가면? 왜 못 들어오지? 야! 들어와 와... 새끼 쫄았네 야, 쫄? 야! 어디갔어 너 창문만 열려있으면 아무것도 아냐 듬비라 아, 둘째도 벌써 바로 잡나 했는데 도망갔네요 정원 열쇠 바깥에 나가면 일단 딸들은 전혀 위협 존재가 아닙니다 쇠조각 뭐지 여긴? 아, 정말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저거 쏘면 무슨일 날거 같애 아무래도 안 일어나죠? 칠망이야! 여기가 어디냐 내가 아까 봤던 곳이네 으흑 330원 제가 뛰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는 이유는 주변을 충분히 둘러볼 시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하... 여기도 열쇠가 필요해 열쇠 필요한 곳이 너무 많다 저거 이쪽은 뭐 아무것도 아냐? 여긴 계단이 없는데 그냥 바로 내려갈 수가 있네요 왜 동선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여기에서 또 보스전 하나 있을 것 같애 그렇지 않아? 어? 팔참 눈나 아니 저정도면 나 봐야되는거 아냐? 아니 개무시하네? 진짜...필사적으로 입술 꽉 깨물고 나 모르는 척하는거 무슨? 황영액 총알... 뭐, 뭐 좀 만들까요? 조합 아이템만 계속 너무 쌓이는 것 같은데? 만들었다 아니 이거 한 번 만드는데 열다섯 발이나 준다고? 아니 너무 미련하게 많이 주잖아요 좋은데? 뭐 어차피 금방 쓰기는 하지 그치 한마리 잡을때마다 대충 거의 열 발씩 소보하니까 구급약을 미리 만들어 놓자고? 하나면 충분해 솔직히 스탠다드 난이도에서는 진짜 하나면은 충분해요 아 지금 피도 멀쩡하잖아 구급약 이미 하나 있고 괜히 인벤토리 꽉꽉 채워놓으면은 나중에 정말 뭐 집어야될때 못집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난, 난 그건 못참아 상상만해도 소름끼쳐 그 어떠한 무서운걸 만나는거 뭐야 어 팔정도나 그거 봤다 여기도 열쇠필요 허어 성 지도 지도보기 2층만 볼 수 있는거야? 어 2층만 볼 수 있나본데 어 완전히 다 본 곳은 파란색이고 수색중인거는 빨간색이고 아예 못가본 곳은 흰, 이 이렇게 흰색 회색 그렇군요 그가 아직 뭐가 있다는거죠 여기에 숨겨져있는 무언가가 좋네 저렇게 표시되는거 진짜 좋네요 아무것도 없는데 와, 들어오자마자 바로 파란색 됐어 아무것도 없단 얘기죠 오프 어 시원하구만 드미트리스쿠의 목욕실 인가봐 여기가 아무것도 없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슬슬 힘드네 엥? 끝이야 이게? 뭐야 드미트리 스쿠의 열쇠 올라왔는데 뭐 갈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어? 그냥 여기를 못 봤네? 여기 뭐지? 어? 잠겨있네? 식당은 왜 빨간색으로 돼있지? 뭐 안 둘러본 게 있나? 어? 안 둘러본 게 없는데? 어? 뭐? 뭐야 저게? 어? 와아 수정조각이 박혀있어서 떨궜어요 와 뭐 이런식으로 숨겨놓냐? 대박이네 여기를 잘 둘러보라 이거잖아 여자는 남자와 마주 보지 못하며 농민은 그들의 영주에게 소확물을 바쳐야 한다 그러면 곧 와인이 흐를 것이다? 어? 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여기 뭘 해야되네 아하이C 이걸 못 보고 여자는 남자와 마주 보지 못하며 농민은 그들의 영주에게 소확물을 바쳐야 한다 영주가 누군데? 흠 여자는 남자와 마주 보지 못하며 농민은 그들의 영주에게 소확물을 바쳐야 한다 얘네가 농민이잖아 소확물을? 얘한테 바치는 거 아냐? 이렇게 바치는 건가? 얜 뭐예요? 왕따예요? 그럼 얘, 얘는 와인을 얘한테 줘야 되나? 여자는 남자와 마주 보지 못하며 농민은 그들의 영주에게 소확물을 바쳐야 한다 지금 됐잖아 농민! 남자 남자 영주 영주 받침 기법 영주 농민 와인 받침 여자 여자 말타는 사람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고요? 혹시 이쪽? 어? 아니 도대체 왜? 나, 나 진짜 이 퍼즐 이해가 안 돼 이 퍼즐은 좀 애매한 것 같네요 역시 똥겜 수고요 내려갑시다 드디어 진행루트가 생겼네요 아, 저거 누가 납득시, 나 납득할 수 있게 설명 좀 해줘 제발 어? 여기 사냥 또 있어요 광덩이 확실히 히든이 맞는 것 같은데 버블레드처럼 버블레드처럼 저긴 뭐 같고 에헤헤헤헤헤헤헤 어, 와인입니다아 와인이에요 뭐지? 그니까 일단 여기가 서랍으로 막혀있어서 여기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맞잖아 이렇게 넘어왔잖아? 선반을? 그지?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여기밖에 없지 탄약 먹었고 슬슬 쏠 준비하고 아 이거! 놀라운 반사신경 좋아요 왜 뭐 나 데미지가 올라서 그런가 애들이 좀 빨리 죽는 것 같다? 나쁘지 않은걸 넌 뭐해? 뭐! 빨리 나와 한 대충 다섯발 여섯발 헤드샷 갈기면 이제 죽네요 다 눌러봤지? 아직 빨간색인데? 아 좀 까자! 좀! 그럼 계속 여기에서 와인 퍼마셔가지고 어? 취한거잖아 쟤네 얼굴 처박고 있으니까는 취하지 아 좀! 아 좀! 가! 뒤에서 오는거 아니지? HP가 노란색이네 빨간색대면은 약 하나 먹겠습니다 좋아 이런때야말로 지뢰를 사용해야할 때 좋아 이런때야말로 4번 헉! 아이고 커진다! 으아아아아아아아 나 뒤실뻔했네 뭐야 왜 안죽어 아아! 소리 지르지마! 정들어! 오케이 두개골 수정 비싼거 이것은 폭탄이야! 으악! 이따 지뢰 좀 만들까? 지뢰보단 파이프 폭탄이 좀 더 효율적인데 다 눌러봤니? 아직도 아닌데 총알 좀 쓰니까 기분이 좋군 너무 아이템이 많이 쌓여있어도 그것은 문제거든요 안돼! 총알을 다시 다섯 발을 채워주다니! 오케이 파란색 땡겨 올라가 흠 약초 저장 천원?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줘? 일단 여긴 저장할 수 있는 곳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장을 해놓고 오! 홀리! 전화...가 오는데? 팔참 넣는다 왜 안받아? 빨리 받아! 아 나 보고 있는거 아니야 거울로? 엄마 Miranda 아 아 ethan winters has escaped 그 fool heisenberg because he is in my castle and has already proven too much for my daughters to handle when i find him no mother Miranda 와 겁나 쎄 저 정도면 진짜 거의 약물고 나 봐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은데 왜 날 못 보지? 아까 거울에서 완전 그냥 눈이 마주쳤거든요? 일부러 봐주는 줄 알았는데 하는 행동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화장대 아까워 얜 이 옷밖에 안 입나봐 그 아이 아빠의 처리 문제를 의논하자는 마던 미란다의 님의 호출이 있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다지만 그 녀석들과 가족 회의라니 진절머리가 난다 특히 하이젠베르크 녀석 그 하찮은 놈은 뺨을 맞아도 올바른 매너가 뭔지 모를거야 어머니께서 말리시지 않았다면 그 녀석을 갈기록이 찢어놨을걸? 어째서 어머니는 그 녀석들과 나를 똑같이 취급하시는 거지? 성을 주신 것도 그렇고 말 잘 듣는 딸들과 불사의 몸을 주신 건? 다 내가 제일 예쁘고 특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 아 목말라 갑자기? 의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 딸을 납치해간 거 같은데 반대쪽에 잠긴 거 같다고? 뭐야 그럼 나 어떻게 하라고? 어? 드미트리 스쿠의 열쇠가 내 엉덩이 쪽에 있는데? 뭐지? 아악! 이걸 못 보네 아악! 저기 여기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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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없지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아악! 너 불쌍한 자식이 내 집으로 너 너 내 아이들 아들 너 내 로버트 아 아 와 그래도 죽이진 않네 나같았으면 끝까지 안 놓고 죽였을텐데 밑으로 내려보내줬어요 의외로 선녀일지도 여기 어디야 피가 빨간색으로 변했네요 이제 사용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헬랄랄랄랄랄랄랄 그 다음에 좋아이뇽 파란색! 그렇지 이걸 하면은 철창이 열리겠지? 발조심 여기서 팔청누나랑 보스전인가? 스토리가 가늠이한데 왜 이렇게 미로같이 생겼냐 하도 스토리 어! 어? 와! 가위손이다 야 아니 이거 도망다녀야되요? 총은 와 야 야 나 총 못들어! 내 손 내 손 으아아아 잘린 손 열리는 속도 싫어해요 으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이템 드미트리스쿠이의 열쇠 솟! 열렸다 이게 뭔데 비탄의 가면 어 올라간다 아 하하하하 런닝 워 겟슈 노웨어 아 내 손 어떻게 해 여기다 이거 소독약 붙고 손 붙여 이거 바이오하자드 세븐에서도 똑같이 일했는데 붙었거든요? 어 이 회복약이 거의 피콜로 체액이어가지고요 어? 움직인다 어 진짜 붙었네 옷도 붙었네 옷까지 붙었어 뭔소리? 어? 에? 아 아이템들이다 더 없어 아이템? 아이템 달라 아이템 아이템.. 탬 아 일단 넘어와 넘어와 넘어와야 아이템을 집지 옳지 잘했어 이제 뒤져 왜 안죽지? 여기 내가 넘어갈 수 있나? 안 넘어가지네 이제 거의 애들 총알 맞을때마다 행동 패턴을 다 아니까 어디에 쏘면 거기에 머리가 있는지 대충 파악이 되네요 애들 되게 많이 나온다? 오 좋은데 빨리 올라와 옳지 다음 아! 아악! 아악! 왜 안죽어? 되게 많이 쐈는데 오케이 끝! 끝! 극음이 조용해진거 보니까 끝난게 맞군요 드미트리스쿠의 열쇠를 사용해서 여길 열수있죠 이제? 끝! 반대쪽에서 잠긴거 같대 나 방금 뭔가 이상한걸 봤는데 아 이거구나 별관 오케이 총알이 별로 없다고? 그 말을 후회하게 해주지 끝! 뿅! 뿅! 35발 앗! 난이도 그냥 스탠다드에요 하 주인님의 립스틱을 발견한 자는 목욕실에 가져다 놓을 것 특별 제작된 고가의 물건입니다 절대로 딴 마음을 먹으면 안됩니다 신여장으로부터 이렇게 괴물들이 살 것 같은 득식을 한 곳에서 뭔가 좀 저런 립스틱 같은 것들은 사람들한테 돈 주고 맡겼다는 거를 상상하니까 되게 웃기지 않아요? 고가의 물건이라니 뭔솔? 막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신경쓰지 마시고요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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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시술 후 1일째 3명 모두 죽은 것 마냥 미동도 없다 큰 딸이 될 아이의 입에서 곤충 한 마리가 나왔다 보통 파리인 것 같다 2일째 3명의 몸이 수많은 파리대로 덮여버렸다 벌레가 몸의 각 부분을 뜯어먹고 있는 것 같다 창문을 열었더니 벌레가 바닥에 툭툭 떨어진다 차가운 공기에 닿으면 경직되어버리는 성질인가보다 놀라서 창문을 닫았다 4일째 셋 다 거의 전신이 벌레에게 물어 뜯겼다 사람 형태를 한 검은 덩어리가 꿈틀거릴 뿐이다 정오를 지나 딸들 몸의 각 부분이 벌레와 같은 색으로 변해간다 얼굴 근처에 벌레는 창백하며 입술 근처에 있는 벌레는 진홍빛으로 변했다 6일째 벌레 덩어리가 딸들의 몸으로 돌아간다 깨어난 3명이 마치 신생아 마냥 나를 쳐다본다 흐리멍텅한 시선이지만 부모자식 간의 정이 느껴진다 이름은 이미 정해두었다 벨라, 다니엘라, 그리고 카산드라 그러면은 쟤네는 그냥 진짜 벌레라는 뜻이네 사람이 아니라 벌레 그 자체네요 벌레 그 자체네요 열어와 아... 이제 거의 뭐... 가족같은 분위기인데요? 일상이야 일상 쏘면은 왼쪽 아래에 머리로 제쳐지면서 오른쪽 위에 한 대 두 대 한 대 두 대 두 대 끝나죠? 두개 걸 수정 잠겨있네요? 삐오하나씨 잘 들어가용 락픽이 진짜 많이 필요한데 락픽을 안팔아 상인이 파는데 내가 못봤나? 흠 둘러봐야 할게 정말 많군요 엉 도오 락의 미 파 솔 솔 시 락 락 레 도 레 미 파 솔 솔 레 뺏! 뭐지? 어? 절창 열쇠이야 오오오 좋은데? 역시 사람은 악보를 볼 줄 알아야 돼 어, 기본적으로 저 정도는 칠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 본 곳이 있나요? 저건 아직도 안 본 곳이 있어? 뭔 소리야 어, 이거! 어, 쟤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쟤 잡을 수 있나? 당연히 못 잡겠지! 스토리 상으로 총알만 낭비할걸? 도망갈래 이건 뭐지? 아, 흉상 일단 흉상... 얼굴 한 번 꽂아볼까? 딸들도 다 못 잡았는데 이거를 갑자기 엄마를 딱 잡아버리면 말이 안 돼요, 스토리가 비탄에 가면 비탄에 가면 비탄에 가면 비탄에 가면 흐흐흐흐 맞았다? 아, 여기까지 쫓아오면 어떡해요! 아아아아아아악! 어디갔어? 사봐야지 와, 전혀 데미지 없어 와, 미동도 안하네? 일단 주변 둘러보지 말고 도망을 갑시다 이거 감옥 열쇠죠? 어, 들어간다 열렸..다 에? 아, 야야야야야 창문이 없는데? 아, 잠겨있어 이거 못 도망가 아우, 렉 걸려 와아아아아아악! 벌레렉! 뭐 어떡해, 이거 창문이 없는데? 싸워야되나? 아니, 커튼으로 다 막혀있잖아요! 어! 깰 수가 없어! 아픈데? 어떡하지? 빙글빙글 돌아가며 생각합시다 이게 뭐지? 아아아아악! 하하하하! 오케이! 이런거구만 ика아 eck 빨리와아 들어와 divid 어 뭐야? 아핳으으 Aww 검병 다시 웃는거 벗어 어하허허허허헀허허허 북 아하하하하하핳of 어허하하하 엉덩이 아바하 아이C 아야! 잠깐만요 아 아픈데? 다시 다쳐? 어..들어 다시 웃으면서 쫓아오면 딱 열어주고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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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벌써 죽어? 두번째 딸 빠이 때려봐! 때려봐! 에이 못 때리네 상반신 소정 아..디질뻔했네 아 총알 되게 많이 샀다 조합을 좀 해볼까요? 보급약도 하나 녹선조각이 좀 부족하네 이렇게 그냥 뭔가 게임이 약간 이렇게 스테이지별로 진행된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돌아다니다가 적만 나면은 죽여야되는 느낌이네 좀, 좀 별로다 뭐 이런 중요한 인물들은 딱 진행했을 때 아, 얘네가 나오겠구나 하는 좀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해가지고 좀 몰입이 안 돼요 차라리 데모 때가 더 나왔어 데모는 일단 그, 첫째 딸 있잖아 내가 가장 먼저 죽이네 걔한테는 일단 도망가는 그런 시인이 좀 있었잖아 좀 애매하네 서재 뭐야 이런곳에 아이템이 숨겨져 있었잖아 아직도 있어? 어? 스토리가 몰입이 좀 안 돼 안 되네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거는 너무 맥락 없는 진행이라고 해야되나 뭐야? 아, 유리창 깬 소리구나 공포게임을 느끼려고 갑자기 나타난다고? 아니 이게 막 눈앞에서 아아 이러고 나타나는게 아니라 그냥 저 엄마한테 쫓기고 있는 상황에 그냥 어떤 다른 방에 들어갔는데 딸이 뭐 등장신도 하나도 없고 그 딱 나와가지고 하하하 이러면서 나를 때리고 있어 뭔가 다크소울 같은 거는 이제 딱 맨 처음에 보스 같은 걸 만날 때 제가 포스 장렬이잖아요 그 전부터 떡밥을 계속 던지기도 하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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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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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 방안 이 계단은 뭐지? 어? 으흐 으흑 으흑 뭐야 종 한번 치니까 더 이상 쳐지지 않아 거북이 어, 한번 치니까 위쪽에 불이 붙었거든요 나, 나도 보긴 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거지? 이 방에서 다섯 개의 종을 울려라 아, 종이 있구나 종이 위쪽에 있나? 어, 저기있다 어, 불 붙었다 아, 이래서 여기 계단이 있었던 거구나 납득 여기도 있고, 하나, 둘, 셋 아이씨 넷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이 그림에 있나? 어, 창문 밖에 있어? 와아 그림이 열리나? 어어 그렇지 이거 어떻게 보셨대요? 진짜 눈도 좋아 진짜 눈도 좋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왜, 왜 뭐해 찔러 찔러 아이, 총알 낭비하기 싫은데? 아이씨, 몰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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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 근데 완전히 사라져서 자 사라져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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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어떤 트릭이 있는 것 같다 불을 비추는 것과 관련이 있나? 부엌과 지하 감옥에서 아, 이거 거, 거기 아니야? 인터페이스 짜증나게 해놨네 여기네 철창 열쇠로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대놓고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맞잖아 여기가 부엌이니까 여기가 부엌이니까 어, 주방에서 이렇게? 여기 맞네 나중에, 나중에 가보자 어차피 갈 곳이었는데 사화의 당검이라는 것이 성안 어딘가에 있다고 들었다 중세시대 물건으로 그 칼날에는 고금 동서에 여러가지 독이 발라져있다나 뭐라나 망상에 빠져있던 예전에 당주가 악마와 마블을 죽이려고 만들었다는군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아무도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몰라 이거 1번 무기 업그레이드판인가? 사화의 당검 사화의 당검 동서고금을 고금동서라고 하는군요 어 소지품에 충분한 공간이 없습니다 됐지? 아, 진짜 인터페이스 진짜 조사버려야돼, 이거 제작진 자격 야, 이거 가방을 빨리 사야겠다 뭐야 쟤네 쏴야되는 애들인가? 쟤네 쏴야되는 애들인가? 잡아야되는 애들 맞네요 아, 내가 밖으로 나가면 여기에서 밖으로 나가면은 애들이 공격할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안에 있어서 얘네가 나를 인지를 못하나봐 불러볼까? 아닌데? 그냥 안오는데? 어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어, 아이템도 주네 천원이나 주네 아이고 아까워라 가까이 불러들인 다음에 죽여야겠구먼 아 아 아 아 아 근데 애들이 나한테 신경을 안 쓰네요 그냥 가겠습니다 어? 이 엘리베이터는 작동을 하네? 왜, 왜 하지? 아이씨,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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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어 얘네 돈 되게 많이 준다 근데 몸이 되게 약하네요 저격소통 애들 가까이 오면 잡겠습니다 아이고, 엄마! 아이고! 뭐야, 가까이 오질 못해 바보야? 일로와, 일로 날아서 오란 말이야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에 맞았으니 멀리 도망가지 못할거야 아아! 하하하하 너무 아름다운 게임이라군 아저씨 어디 와봐요 좀 아, 나 근데 겁나게 날라 댕겨 쌌네 빨리와 어, 여러 마리가 오면 좀 그렇지? 이만 가야겠다 오오오 날개 수정 새로운 첫, 아이템이군요 어 근데 돈 진짜 많이 준다 얘네 뭐지 지붕을 막 넘나들 수 있네 저쪽 지붕에도 뭐가 있었을라나? 부금이 왜 이렇게 쓸데없이 소름끼치죠? 별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 아니잖아 난 지금 오히려 이 상황이 너무 좋은데? 아이템 잘 나와서 얘도 좀 더 나와봐 나 방금 뭐 먹었노 오! 아까 총으로 죽인 애 돈 여기 떨어져 있었구나 이게 뭐지? 이걸 타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둘러본거 맞아? 아이씨 아니잖아 안본거 겁나 많잖아 아 몰라 그냥 가 어차피 다시 오게 돼있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에? 부러졌는데? 분노 지금 가장 나에게 필요한 가면이로군 오 오 아이 브금 시끄러워 여길 다시 싹 다 봐야되는거에요? 이 넓은 곳을? 여길 다시 싹 다 봐야되는거에요? 이 넓은 곳을? 너무 좋다아 어? 아우 괴물소리 들렸던거 같은데? 제발 한마리만 더 나와줘 내가 진짜 잘해줄게 이제 파란색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응 아니야 내가 내가 잘해준다는 뜻은 잘 보내준다는 뜻이었어요 되게 꼼꼼히 살펴봤는데 없는걸로 봐서는 내가 아까 저격으로 옥상에 있던 애들을 잡아서 아이템이 나왔는데 그 아이템이 회수가 안되서 빨간색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보도록 하죠 어디까지 내려가노? 어디까지 내려가노? 어 여기 거기네 이제 여기 작동되는거야? 어어 작동되네요 근데 왜 빨간색이야? 왜지? 하아... 안풀린 소수께끼가 너무... 안풀린 소수께끼가 너무... 빨리 피자 안녕히 계세요 아우 놀래라 자 이렇게 된 이상 그냥 걸어서 내려가겠습니다 어차피 둘러봐야되는 곳 개많거든요 지금 다락방은 일단 다 둘러봤고 오우 나이스 애쓰 뭐야 뭐야 어휴 깜짝이야 와 왜 이게 사다리 안타요? 아 나 피 안달았어? 야 이놈 피해서 떨어졌는데 살아있다고? 와 애단 진짜 사람이 아니구나 어... 어... 자... 오페라 홀 여기 아직 안 봤죠 봤던 곳이네요 락픽 사용 제발 좋은거 주세요 잡템 말고 오옵? 저격소총탄약 저격소총탄약을 무려 6발이나 주는건 꽤 크다고 생각되긴 하는데 내가 원하는건 이런 소모품이 아니야 애매해 아니 그래도 다 둘러봤는데 왜 아무것도 없 어? 꽃과 검의 금석구? 이게 뭐야? 어? 이거 그 상점아저씨 옆에있던 모형물 아니에요? 거기다가 꽂는건가? 아 할거 너무 많아가지고 동선이 획일화되있지않고 내가 비밀장소를 가려면은 진행루트를 포기하고 다른 데를 가야돼 갔던 길을 너무 귀찮아요 뭐 물론 그게 게임을 제대로 즐기는 그런 맛이겠지만 정원도 아직 다 안눌러봤고 도대체 여기 뭐가 있다는거야? 여기가 닫혀있어서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있는건가? 아무것도 없어 하아아아야만것도 없다고 씨부렁탱탱부렁아 뭐야 무슨 부금이야 뭐야 무슨 부금이야 어어 날 본건 아니지? 날 봤으면 저친구가 저렇게 움직일 리가 없지 날 봤으면 저친구가 저렇게 움직일 리가 없지 날 봤으면 저친구가 저렇게 움직일 리가 없지 일단 지하과목부터 가볼게요 자아 가봅시다 지하과목 뭐야 애들 다시 다 생겼네? 엉덩이 엉덩이 에 tuh 와 죽네 아프겠다 진짜 어 뭐야 dessus 으어하하하핳핳핳 풀짝띠는게 킬링포인트네 진짜 헤핳 봉덩이 쏟 Associ replied 자 Insert done 가아아 일어나지마 엉덩이 어 나 잘못 눌렀.. 뭐지? 야 나 잘못 눌렀.. 나.. 나 약품.. 키 안 눌렀는데? 저 마우스 옆에 있는 거 눌렀거든요? 옆에 있는 그 뒤로 가기 버튼 있잖아 그거 눌렀더니 얘가 저.. 갑자기 치료를 안 해? 에이씨.. 회복약 버렸다.. 하나 만들지 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나 컨트롤 키 안 눌렀는데 이상하당 마우스 왼쪽 버튼도 회복인가봐 나 지금 실험을 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누르겠어 약품 난리니까 저장도 하나도 안했고 여기다 드디어 아주 귀이한 보물이 있다는데 어? 아 여기 트릭이 있대지 오 파이퍼 수류탄 좋아요 불을 붙여야 되는데 어디다가 불을 붙이냐 이거지 불을 옮겨 붙여야 되네 여기다가 불을 불을 여기다 넣어서 불을 붙여야 돼? 와 저기 진짜 존맛 탱같이 생긴게 뭔가 있어 불을 어떻게 옮겨 붙이냐 쩌 요기에 지금 틈새가 있잖아요 이게 뭐가 이.. 있는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뭘 해야돼 아, 폭탄을 줬으니까 폭탄을 써봐라 아이, 너무 오반데? 어... 이랬는데 안 터지면? 아, 터지겠지 몰라 아, 터지네! 끊었네 다행이네 이 건너편엔 뭐 있냐? 수정조각 설마 폭탄이 이렇게 해서 불 붙이고 야야, 불 붙으라고! 아, 됐다 불 옮기고 이걸 못 맞추네 가라, 블레임! 어? 잠시만 이, 이러면은 반대쪽으로? 지금이야 어? 둘이 동시에 쳐야되겠네 자, 봐라 딴 아니, 왜 이게 쳐맞어? 지금 됐어 열렸다 뭐냐 이 존마탱은 존마탱관 헉 하아아아아아아아 아무것도 없는데? 해골 밖에 없는데? 이게 뭐야 푸른 눈동자 헉 어따 싸는거지? 황금 엔드 조합 가능? 마치 눈동자 같은 모양을 한 푸른색 보석 이거, 이거는 팔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조합 가능이래요 조합 가능? 이걸로 무슨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일단 보물 얻었구요 어후 자, 볼 수 있는거 다 봤어요 지하실에서는 자 여기이이이이서어 내가 못먹은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에요? 뭐에요 이걸 어! 찾았! 에? 오케이 에? 어우 저기있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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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지하 2층부터 1층까지는 전부 다음이 다 факУれた다는 거제에에에에에에에ее에에에에에에. ㅇ 아아 multitudevé에에 히이이이이이이. 일단 상점좀 들릅시다 철창? 맨 철창 둘째 딸 안나오나? 어? 나왔네? 근데 얘가 막내잖아 아유 이뻐라 어 역시 쏴도 데미지가 안들어가요 네 아유 이뻐라 그니까 뒤에 적 적한테 막 엄청 쫓기고 있었는데 얘 막 갑자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 그니까 뒤에 적 적한테 엄청 쫓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 흫흑흑흑 상점에 들어오면 또 저 여자애는 못들어오 아 난 이런게 너무 싫어요 갑자기 아무리 게임이라지만 좀 그 몰입도가 너무 떨어져 두개골 수종이 네개나 있었네? 날개 수종 두개 상반신 수종 하나 푸른 눈동자가 겨우 1200원 밖에 안하네요 어쨌든 안팔겠습니다 저건 조합이니까 와 이거 17,000원이네 야 권총이 샷건보다 더 비싸 저격소 총은 20,000원이네 팔고 47,000원 있어요 우야 이제 이거 두개 구입하고 가방 딱 사면 딱 맞겠네 락픽은 여전히 안팔고 돈이 29,000원이 있는데 이건 이제 커스터마이저를 해야겠죠 아니 무슨 데미지 업그레이드 한 번 하는데 9,000이야 와 근데 데미지가 600이네요 이거 다섯 방 때린 값인데? 한 칸씩 밖에 레벨업을 못하는구나 아 와 돈 다 썼다 완전 알차게 다 썼네요 이제 이 무기들은 25,000원 23,000원 22,000원 이 되었고 여기에다가 이거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어 에? 에? 미니게임이네 돌리기 어 안 보여 아 오케이 떨어지진 않겠지? 어? 아 저기에 떨어지면 안 되는구나 아 씨 오케이 저 반짝이는 곳에다가 넣어야 되네 아니 근데 이거 각도를 으아아 잠깐만 아니 볼 수 있는 각도가 아 답답해 여기서 살며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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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딱 들어가게 하면 뭐야 이게 크림슨 스컬 어 파는건가? 고가 아이템 드미트리스코 성에 있던 미로 모형에서 발견한 결정화된 요걸 천천히 천천히 얼만데? 8,000원? 팔면 되는건가? 되게 좋아한다 업그레이드 한 번 더해야 겠다 오, 예스. 현장 용량은 충분하고 재장전 속도, 연사 속도 오, 깜짝이야! 아, 뭐야. 여기 못 들어와. 아, 개별로 게임, 진짜. 엉덩이. 아, 뭔... 뭐. 꺼져, 빨리. 상인이 의외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친구가 아닐까. 자, 이제. 천사의 얼굴을. 아, 엄마. ف captured 아이ün x 10 아, 그게 어디있냐고, 엄마. 어? 여기 우리 안가본 데잖아? 어어, 저기 가면 되겠다. 오케이. 왜, 왜 저기를 못봤지? 으아아악! 일단 메인홀 한 번 천천히 둘러봅시다. 수정 같은 게 있을지도 몰라요. 천장을 보고 다녀, 천장. 미리 올 것 같은데? 어! 어, 네 얼굴. Josh 열쇠. 설창 열쇠 말고.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точно. 이것만 먹으면 돼? 다른 아이템 없어? 어, 여기 비밀장소가 있네? 여기 여기 어디야? 크흠 크흠 똑쌘 조각 저 감면은 어차피 최종 아이템이기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먹어도 되고 하논 엄청다냐? 하논 흥? 건너편에 뭐가 있는 걸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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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충격을 주면 부서질 것 같대요. 어... 아이템이... 나 폭탄이 없는데? 지뢰라도 만들어볼까? 아... 아... 폭탄이 있네! 그래... 이런 게 없을 리가 없지... 4번... 아래 껄려! 좀! 에... 아아아아악! 오케이... 헤드뱅잉 하는 거 뭐야... 귀엽네... 아니... 으아악! 아아아악! 하아아핰핰핰핰핳핰핰핰핰핰핰핰 하박ять 현실이야... 현실을 직시에... 어, 끝났네! 저크! lama악! 아아아아아악! 보소저라 빨리... 아아 딸들 벌써 다죽어ciaş radically 스이씨... 이거 의외로 게임 분량 엄청 짧은 것 같은데 나 방금 뭐 먹었냐? 오오! 락끄삐끄! 이 위로 내려갈 수 있나? 못 내려가네 까비 다 봤어? 다 안 봤는데? 또 막 위쪽에 수정 있고 막 그.. 뭐야 저거 받침대가 달린 동물의 두개골 뭐지 이게? 오물인가? 중요 아이템이네? 어디에 쓰이는 거지? 어? 방금 뭐가 두두두두두두두두 팍! 하는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가보자 이제 승스른 드미뜨린 누나를 만나는 시간이야 은반지? 음 무언가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파인 부분이 있다 조합 푸른 눈동자 확인 복원 전문가라는 도전 과제가 열렸네요 이러면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건가? 고가 아이템 음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네 둘이 조합해서 팔면 뭐야 아 너 무슨 특수한 아이템인줄 알았는데 실망이야 그저 다 모든게 돈으로 귀결되니까 좀 짜증나네요 유희에 가네 에? 에? 어? 잠겼는데? 어 어? 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에다 그거 꼽아야되네 어? 이거 아냐? iffer 아 받침대를 떼야되나 보네 이야 자세히 봐봐 뒤에 그지 떼 꺼봐 의 Flex 어? 뭐야 왜 아직도 빨간색이야 아 진짜 수전 개빡치기하네 아까부터 아 이런거 좀 하지마 짜증나 진짜 아 뭔가 찾았다라는 그런 성취감도 하나도 없고 그냥 주옥 같아요 그저 돈일 뿐이기도 하고 막 숨겨져있는 요소를 아 찾았다 이런것도 아니고 아이씨 여기에 이런게 있네 또 이런 이런 생각밖에 안들어 야 정원도 그러면 옥상보면은 거기 그 그 있겠네 내가 이거 사사치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는거면은 100% 천장에 지금 수정조각 박혀있는거거든요 이것도 하하 일단 내려가자 왜 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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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빨리 가 들어가야 되냐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 정원으로 바로 빠질 수 있죠 자 이제 천장을 보고 다닙시다 어? 와아 아니 아직도? 아직도 뭐가 더 있다고? 아 제발 나 여기서 벗어나게 해줘 진짜 미친거 아니야? 야 이 정원 쪽을 좀 봐야겠다 정원 정원이 문제네 어? 야 이거 뭐야? 아 나 지금 봤어요 헐 아 여러분들이 세상이라고 말하는게 이게 아니라 이거였군요 아니 난 몰랐지 나 이거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 아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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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이다 아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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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엘리베이터 쪽으로도 가보자 하하 드디어 해냈군요 어.. 아 가면 넣기 전에 엘리베이터 들르고 천장에 저 있네 저 저 저 저 저 씨부렁탱 개같은 수정 오케이 어? 튀어 자 수정 몇 개야? 네 개 상반신 수정 팔고 술은 눈돈 12,000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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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합치면 이 정도 가격 분명히 안 나올 거거든요 어.. 엄청나네요 거의 무기 하나 값이네 As always a trustworthy fair exchange 구입할 수 있는 거는 없고 야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사버리자 어? 플렉스 해 품절 나 이 품절이 보고 싶어 이것도 열.. 열다섯 발 밖에 안 팔잖아 다섯 발 총.. 아 이거 또 사야 돼? 아 이건 사기 싫은데? 이건 좀 나중에 사자 이.. 이건 좀 아닌 거 같애 아무리 플렉스여도 안 그래도 인벤토리도 부족한데 아 인벤토리 늘어났지 참 이건 사야지 아 이거 도전 과제 달성될 거 같아서 더... 안 되네? 자 테네 일단 커스터마이즈 부터 합시다 가장 많이 쓰는 권총부터 풀옵션하고요 그 다음은 샷건 이제 여기서 연사 속도랑 대장전 속도는 크게 필요 없을 것 같고 됐다 오케이 가자 이제 저장해야지 어따 마음이 든든해졌스 열심히 파밍한 보람이 있군요 형님! 아니 이거 말고요! 빨리! 으아아악 장점 아저씨 구해줘요 아우 아파아 뭐 들어와봐 여기 상점 아저씨 구역이야 어 못들어오겠지 으흐 아악 아 미안 아이 깝치면 안되는데 아악 아파아 와 어 공격범위 엄청나네 아ивает 염 스티 스티 모야 안열려? 아 열리네 와우 이게 어디야 일단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파밍을 하고 천장도 한 번 이렇게 슥 봐주고 아 진짜 정신병 걸리겠네 천장도 한 번 봐주고 이렇게 슥 진짜 수정이 뭐라고 파랑색 됐죠? 이게 갑시다 뿌듯한 마음으로 여기가 어디야? 성당이야? 어? 이거 그 그 단검 아니에요? 뭐였더라? 중세시대의 물건으로 그 칼날에 난 고금동서의 여러가지 독에 발라져 있다나 뭐라나 사화의 단검 이게 왜 여기 있어 하... 어? 어? 이 정도면 죽어야지 어? 그 와중에 반격을 하네 와 사화의 단검 한 대 맞았다고 죽는거야? 어? 야 사화의 단검 떨궜는데? 어어? 애단 아 저게 원래 모습이구나 원래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와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그래서 여자의 모습으로 있었는데 먹어버리겠다며 왜 그냥 가 아 어 잡았네 제발 애단 좀 죽여주라 얘도 인간이 아니다 죽일 수 있음 죽여 제발 보스전? 보스전인가? 오케이 아무래도 저게 본체겠죠? 오오 총알 미쳤어요 내가 이래서 보스전을 좋아해 아이템을 많이 주거든 아! 아하하하하하 아 이거 저격때는 에임이 느려 아이C 권총으로 맞추는 게 더 빠르게 잠깐만x3 어이C 여전히 느린데? 어 됐다 아 빗나갔죠? 본체를 때리면 큰 데미지를 주겠지만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어 어 heav 어? 제 와중에 때리기? 뭐야? 죽는거야? ㅇㅎ여ㅓㅁㅁㅁ- 어.. 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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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어어어 어쓸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이거 어떡해! 이거, 어, 어떻게 하는데? 이 deuts représ을 채 얘 어디갔어? 위에 이렇게 우아 우아 오케이 자격 데미지 어마어마하죠? 한번 맞을때마다 아주 고통스럽지? 벌써 죽었어? 드로긴가봐 뭐야 벌써 보수전이 끝났어요? 어? 아니다 뭐야 계속 올라가야되나봐 야야때리지말고 올라가 아이고 어지러워 난 해양노나가 더 좋았어 아 뭐야 이거 확실히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니까 이거 회복하네 개같은 게임 난 아아아아악 고의로 누른게 아니야 나 여기서 버거울 수가 없네 아예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잠시만요 치료 우아악 아아아악 잠깐만요 흔들린다. 흔들린다. 으아아아아아악 내가 근데 이 게임의 디테일에 관해서 드미트리에스코 부인의 결정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 얘도 지금 보니까 벌레를 다루잖아요 얘 본체 벌레 아니었어요? 집안에서 얘를 쐈을땐 총알이 안먹혔잖아 그래서 지금 바깥에서 싸우니까 총알 먹히는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얘 정원에도 나온적 있거든요? 정원에 나왔을때도 쐈을때 아무런 그게 없었어 찬바람 얜 맞아도 내성이었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괴물로 변신하고 아아아아 그러니까 사화의 단검을 맞아서 이제 총이 통하게 된건가? 어 뭐 그렇다고 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해보니까 그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흐 혼자 납득이 돼버렸어 혼자 납득이 돼 버렸어 생각하다가 뭐야 이건 그러게? 단검 해소 못하냐? 잘 찾아보면 왠지 다시 주술 수 있을거 같은데 아 셀르피씨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더러워진 블라스크 그게 뭔데 검과 꽃 모양이 달려있는 유리용기 너무 더러워서 안이 보이지 않는다 보석같은게 있는거 같은데? 문양은 너무 이쁘게 잘되있고 아... 이것도 보자 드미트리스쿠 부인의 결정화된 유물 소름끼치지만 우아하다 이 여편대는 왜 이런 끔찍한, 끔찍하고 강인한 괴물의 모습을 유지하지 않고 인간이고 싶어 했을까요? 뭔가 속사정이 있겠죠? 안타깝네 헉 엉덩- 로즈를 찾기 지금 거의 엔딩에 벌써 다 다가왔.. 다가왔나? 로즈 foam 마저먹고 가슴 마저먹고